과일 모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과일 모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건 한라봉이예요 이건 한라봉이예요 요구씨 치킨 칠포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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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자몽이예요 마이크 겉포도 겉포도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칰' 저녁 이건 치킨 부분은 정말 맛있어요 마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